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액션! 야! 요시야! 요시야! 셔! 안 찍어! 동선! 건보지가! 동선 노란 코끼리 없어? 아마스빈은? 아마스빈은? 아마스빈이 있다고! 아마스빈 있어? 아냐아냐 아마스빈 없어 아 이때 없대! 없어 없어 없어! 이때 있긴 이때! 야! 아마스빈에서 나 그거! 나는 아마스빈 거! 아마스빈 그 초코 오레오 그거 했고! 어디가 가까워 동선? 말 왜 이렇게 안 듣지 오늘? 동선이 온다! 항상 화가 많은 석빈 씨! 안녕하세요! 정태장 뭐 아닌데? 동선! 딸디 밀크쉐이크 사는 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한입씩 먹자 저거! 이게 무슨 상하묵장 우유를 쓴대!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겠다! 이거밖에 없어 밀크쉐이크가! 베리베리가! 딸기 밀크쉐이크가 아니고 베리베리 밀크쉐이크! 내가 이름을 잘못 기억하나? 야 블랙핑크 새 앨범 노래 좋더라! 어때? 키가 더 좋아! 석비만 정시가 왔어! 야! 먹어봐! 야 이거 맛있다! 맛있어? 야 그냥 나 이거 사줘! 돌아가 돌아가! 음! 맛있다! 이게 어디 먹장? 상하묵장 거 우유를 쓴다고 덮어주는 거 상하묵장이 어디 있는 건지 알아? 그 뭔데? 상하이 있겠지 상하이 먹장이라고?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와 이 노래 좋아 찰리프스가 절대음감이더라 와 맞아요 진짜 신기하더라 하는 거 멋있다 모든 소리의 음을 다 바로 말아봐 너 절대음감인데? 절대음감에도 그거 있다면서 너 어떻게 음 한 번에 봐드릴 수 있는 나야! 어? 저 찰리프스요? 어? 지금 우리 말하는 건 무슨 음이야? 지금 내가 미미솔 미미솔파도 그냥 말하는 거 같은데? 미미솔레미 음이 다 들리지 않아? 뒤에? 니가 방금 말한 게 없어 파샵 똑같이 누구를 했어? 좀 음이 다르던데 파샵솔플렛 똑같은 거 아니야? 파샵이 솔플렛 아니야? 그럼 왜 파샵도 있고 솔플렛도 있어? 왜 있어? 없나? 솔플렛 당연히 있지 근데 왜 파샵.. 그럼 파샵이라고 그러고 솔플렛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야? 아 이거 장쪽 그거 다 다르잖아 그거 오오 오 몰라 안 나와 근데 저게 뭘로 떠 있는 거야? 어딨어? 저 앞에 앞에 갑자기 똥바닥 있잖아 근데 저거 타다 저기 근데 저기서 어떻게 내려와? 저기 근데 땅까지 끈으로 연결돼 있어 아 그래? 저기 화성도 보이네 소원화성 예쁘다 저 유네스코 문화예산이잖아 맞아 유네스코 문화예산 초등학교 때 외웠었는데 왜요? 왜 보라 해서 아 진짜? 소원화성? 소원화성 많이 가봤나? 소원화성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되어있는 곳인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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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잖아 지금 학교에서 많이 가봤나? 초등학생 때 갔을걸? 오 좋다 여기 멋있다 여기 야 왼쪽도 멋있어 그니까 야 상우 너 너가 찍어 좀 문화예산 좀 찍어라 데이트하러 와 상우 메가쯤 데리고 벌써 오자고 해 놨어 아니 언제 했어 그 얘기부터 몰라 지금 짧은 시간에 언제 했어 내가 내리자마자 상우야 너 할 수 없는데 찾아봐 여기야 아 여기야 봐 그래? 어 야 저 애들도 하는데 앞에 꽂혀 오 누가 오 누가 잘 맞췄는데? 얘기 한번 하쇼? 야 저 뒤에도 과녁 있다 나 저 뒤에 꺼솔라 여기 있어 야 영화 보면은 다 저 정도 거리 저 정도는 돼야 야 근데 영화에서 화살 따서 그 맞추는 거는 이거보다 더 가벼웠나 화살이? 난 자신 있어 이거 그럼 끝나고 다 수거하는 거 아 아 이거 노동력 노동력 돈 내가 어디까지 줘야 되는데 2천 원이잖아 아 2천 원이야? 좋아해 지금 아까 계란 김밥보다 짠데? 야 아까 계란 김밥이면 이거 두 번 수거도 남는데 계란 김밥을 3천 원이잖아 야 저 아까도 시계세요 야 2층에서 쏴도 그래요? 어디 맞춰줄까? 저 코 난 저 뒤에 꺼 맞춰줄게 난 저 뒤에 꺼 보여줄게 난 저 뒤에 꺼 보여줄게 저 이미 아까 했어 한 번 번호가 어디야? 아 여기 번호가 속해 남기지 마시고 번호가 넘으세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 자 만족 뱀 다시 뱀 웅 와 나왔었소 집사 2명 집사 1명 3명 불안하다 못하는 거 틀리지 마요 맞았다 여보 자세가 멋있어야된다 뭘 저것도 되게 더 화면 돼 내가 하나 준 건데 이거 세 개야 하나가 몇 개야 그러면? 세 개 세 개? 세 개 야 하나밖에 못 맞춰? 모심에서 열 개 자 초등학교 때가 다녀오세요 이게 진정한 값싼 조금만 값싼 조금만 값싼 것도 아니지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일당 채워야 돼 세 개 잘 뽑힘요? 이거 뽑히면 안 되나? 야 야 어땠어 어땠어 야 너무 재밌는데? 진짜 너무 재밌다 주몽의 후예 선 연무대로 오세요 진짜 재밌게 재밌어 동선 왜 이렇게 잘 써 ㅋㅋㅋㅋㅋㅋ 나는 주몽의 후예야 Q. 도대체 값싼 조금만 그 방법 그렇게 강조를 해도 내가 또 안전거 써 야 우린 그래도 앞의 쏘네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것도 앞의 쏘잖아 조금만 있으면 나도 다 맞추지 다 든대 인민아 난 너무 높게 쌌어 그냥 끝까지 땡겨서 직선으로 쌓으면 직선으로 가는 거네 30m은 그냥 가라고? 응